오우 인기가 최고 좋은데요? 우리 아버님이 옛날 노래 하라고 하니까 옛날 노래 하니까 좋잖아요 오후가 되니까 여기 장미공원에 우리 서구의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더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시간이 3시까지 허락을 받았답니다 3시까지요? 네 그래서 저하고 마지막 엔딩곡으로 우리 말가수가 한 번 더 해드릴 겁니다 제 노래 먼저 선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옛날 노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